3차 공판 때 안 실장이 증언해 주기로 했어. 안 실장 말고 추가 증인이 필요해. 수험아, 사실 역체판에서 한 말 다 유증이었다고. 증언 좀 해줘. 나 자수할 거다. 네가 날 배신하고 자수를 하겠다고? 이 검사. 지금 제정신이십니까? 당신은 법조인의 수치야. 이 새끼들 진짜 개자식들아. 나를 듣고 싶어. 죽은 줄 알아 이 새끼야. 야 이 새끼. 내 기억이 모두 사라졌도록 널 기억할 거야.